안전이긴 했는데 뭔가 상대도 이제 공격을 잘했는데 빈틈이 좀 많았네 아 잠깐만요 아 위치가 최악인데 이번 판은 너무 멀어서 회두가 아예 안되겠다 6시형은 무조건 좀 둔다 3시 1시형은 1개포지 아 6형도 1개포지 이게 다 1개포에도 막을 수 있거든 3분 다 본진 1개포 하시고 말지 제가 6개포하고 저는 컷을 할께요 아 제가 이제 3포로 방호를 하면서 뭡니까 공죽을 아 못다 4드네 정말 빠르네 정말 빠르네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매일 숨지é 이쪽도 하나씩 다 갭점 차이 좀비 팔이 벌써 완성된다 안되고 confessed 아이러그 어딜 금겨 자 저도 나가줄게요 상대가 버블스네 휘면서 이거 막아봅시다 헬프 좋다 형들 굿 택키들아 나 왜 그러냐 내가 뭘 왜 잘못했냐 난 왜 그러는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헤더 넘어왔네 헤더 넘어왔네 헤헤 나이스 헤헤헤 개꿀 어 이것들이 진짜 어? 나한테 왜 그러는거야 헤더 넘어왔네 헤더 넘어왔네 헤더 넘어왔네 헤더 넘어왔네 헤더 넘어왔네 헤더 punk 헤더 넘어왔네 헤더 넘어왔네 헤더лет 6시정도 침입 한번 빌드 이거 링 많이 없는거 같애 형들 5시 땡기더라 자 공발질을 계속 모아보죠 히드라를 공발질로 9시가 이러고 탈할거 같긴하니 5시정도 침입 일단 저는 이게 이제부터 입구랑 본진포를 다 못해요 그래서 입구는 버리고 본진포를 늘리면서 컷셜 해볼게요 컷셜을 가긴 해야되거든 내가 봤어 지금 아 6시정이 컷셜야? 내가 아둔 가야겠지 그래도 어쨌건 제가 살아남긴 했기때문에 불리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자구 너무 불리하긴 아 리버를 가긴 해야겠는데 근데 이거 병력사움이 아예 안될거 같은데 원게이트 원게이트 다 원게이트 병력사움이 병력사움이 아예 안되겠다 병력사움이 아예 안되겠다 부활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병력사움이 아예 안될거 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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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안될거 같은데 아무래도 힘들어요 저도 부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버UST에 갈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해봐 생각 bats 헤임 그리고 근데 지금 6시장 상위가 진짜 크거든 마디가 너무 많다 포로버 칠 수 있나? 아우 일단 모아보자 아우 로에댄 시켜줍니다 저기 저거 형들이 좀 약간 다비가 있네 제가 리브를 어떻게든 좀 잘 털어볼게요 내가 이 인생을 리버에 벌어볼게 한번 이거 제가 견제할테니 아니 견제할테니 두 분 다 안마템으로 먹는식으로 생각 멀티해야 될까 이따가 내가 리버로 최대한 번제 때리고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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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실화냐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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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